와 전부다 마네키이야 자, 주사기 여기다가 뭐 불같은거나 청기를 발포하면 그대로 막 뒤지는건가? 그렇다면 최대한 피해가야겠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뭐 들어가나? 이거 난 피해갈 수 있어 충분해 난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저 크리처 은근히 잘 나온다 와 야 정말 고대로 쭈금쭈금 할 뻔 했구만 가드키가 없어 이런 시상의 카드키 고맙습니다 하하 킥카드 내놔 이 새끼야 오우 야 야 이 새끼야 깜짝 놀랬잖아 이러지마 니가 갖고있던 그래 니가 갖고있던 도끼가 내 도끼여야겠어 치킥카드 얻었고 난 조용히 돌아가면 되겠어 아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좋아 좋아 굳이 쩌놈은 쩌놈들 잡으면서 고통을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어 살짝 떨어져서 얻어주면 돼 어차피 탄도 없는데 이씨 한선생님 킥은 얻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키를 잃었어요가 아니라 여기란다 좋아 이곳이야 손은 눈보다 빠른 자 올라가자고 하 좋아 좋아 전투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구간이었어 어 좌셉 아니 설마 너는 그래 너는 좌셉 좌셉 기다려 너 어디서 뭐하고 있던거야 이런 좌셉 저기 또 체크포인트가 찍힌걸 보니 심상치 않구만 아니 왜 이렇게 주사 어제는 그렇게 주사를 달래더니 안주더니 오늘은 또 어 필요없는걸 주네 자꾸 탄내나 잠깐만 기껏 기껏 얻어온 나의 그 그 그 그 손도끼인데 저 세이브 포인트 갔다오면 다시 초기화되잖아 내 손도끼가 사라져버렷 아 여기가 진흥방향 같은데 아 여기가 진흥방향 같은데 자 일단 그럼 어쩔 수 없이 세이브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수 없네요 그래 아예 떨고 보자 아예 떨구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거야 자 과연 이번 열쇠는 나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인가 아 왜 올라가고 그래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남자구나 자 뭔가 연쇄살인마에 대한 기사 같은데 그래요 자 일단 앉아보자 뭐 그렇게 해도 되구요 어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달리기를 최대한으로 업그리했다 아주 훌륭해 아 이거 진짜 너무하더라 자 명중률을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안맞아 참나 자 이제 이 좌측에 이거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열고 후회를 한다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서 찾아봐야되는데 자 오른쪽 맨 끝 자 이걸 열고 또 후회를 한다 좋아 이제 그러면 자 이번엔 두번째 자 이걸 열고 또 후회를 한다 자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걸 열고 또 후회를 한다 이번엔 여기야 여길 열고 뭐야아 뭐야아 아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자 이거 두번째꺼 안 열었지 자 그렇다면 이제 위쪽에 왜 외울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어떤의 제버가 들어있는지 외울라 그랬는데 그딴거 없었어 전혀 그런거 없었어 아무 상관없는거였어 하아 정말 화가 난다 주사기 아 주사기는 좀 그렇고 다른걸 올리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포인트가 자 이제 슬슬 무기를 한번 업그레 해볼까 그래 일단 데미지 중요하니까 루시엘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저의 사리새굴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난 뭔가 다른 아이템이 나올거라고 이제 탄을 뭐하나 보급해가지고 아 이제 살만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답정로였어 그냥 답정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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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답정로 나와 오리수에게 미쳐가지고 내가 석공으로 한방에 태두샷을 날려주지 얼깜짝이야 이건 자꾸 왜 열리는겨 이거 왠지 이거 빈약한거 보니까 가다가 이거 부서질거같은데 끊어질거같은데 끊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도망치는 슈퀸스 그래 고것한테 도망치는 슈퀸스 가 이어질거같은 그런 예감이야 그리고 나의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지 틀리지 어우야 이렇게 이렇게 틀리는거 좋아 아주 좋아 틀리나면 이렇게 틀리라고 이상한 짓 하지말고 좀 어어 좌셉 잠깐 좌셉 이쪽에 아이템있나 못보는구나 못보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1이 끝났다 자 이제 챕터 12로 넘어간다 일단 오늘 내일이면 충분히 끝나겠네요 네 끝내고 또 이것저것 재밌는거 해야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노스트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버스버스 레볼루션? 어? 야 이년아! 갑자기 왜 또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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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런 버스버스 레볼루션? 뭐해? 야이 뭐야 나 탄없어 이런거랑 싸울 여력없다구 자 자 캡 더 시기 더 라이드 이런 똥망 진짜 이런 거랑 싸울 여력이 없다고 탄이 없다고 탄이 없다고 아 설마 이거 이 녀석들이 아이템을 아이템을 주는 건가 아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차라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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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요 나 탄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다고 임마 많이 자 오른쪽 조심하라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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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드 투 라이드 어우 다행이요 안다행인가? 자기가 이거 맞겠냐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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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여기가 안전한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일단 체쿠 체쿠 포인트는 찍었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뭐긴 뭐야 누구지 누구지 뭐야 정신인가 알아서 떨어지잖아 또 아 아 아저씨 그만하이소 화염병 던지지 마시고 아 아야 아니 세상에 이제 타는 녀석까지 나왔어? 다이나마이트 안돼 안된다고 그건 안된다 인마 아 와 족들 많은거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어유 내가 죽을뻔했어 나 탄없다 애기들아 나 탄 탄이 없다고 저기 탄이 없어 없거든요 제가 다이나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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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또다시 모든 탄을 잃고 모든 탄을 잃고 정말 모든 탄을 다 잃고 망한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하지만 저는 어설픈 생존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대충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생존만 하면 되는 세상 아 아니 대체 왜 추가탄 안주네 저기요 저 탄 없어요 저기요 저 탄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 탄내나 탄탄탄탄탄 아 이렇게 찌글찌글 짜잘짜잘하게 주지 말고 좀 아유 미치겠다 와 10점 보소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감당이 안돼 진짜 아 이 전기탄 이것도 은근히 많이 되는건데 야이 야이 스트루탄을 주면 어떡하냐 스트루탄을 아아 아아 왜 그러세요 어어 아니 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스트루탄을 주세요 어어 안그러셨잖아요 그렇다고 스트루탄이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아 이거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자 어디로 향하는 거지 어머나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생존한다 야이 악몽날이 도는 상상이 안가네 예 예 예 아 아 장난 아닐 것 야 그리고 이 이 여자애는 어 아까 나 버리고 가던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운전하고 있어 아니 이런 기사 누나 밟아 아니 아까는 뭐 어? 괴물이어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그래 자 내가 갈테니까 저기에 어 기다리라 이거 같은데 아 어떻게 한나 어떡하긴 최대한 의신으로 저거 가야지 안그럼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 얘들 뭐하냐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아 니들끼리 사랑 싸움 하지 말고 인마 거칠은 암살으로 달려가자 아